혹시 그 첫사랑 설마 바로 자꾸 집에 보내려던 이유가 환기 되게 자상하죠? 속 깊고 매너 좋고 얼굴도 잘생긴 데다 운동도 꾀하고 말이 좀 아껴서 답답하긴 한데 난 또 그게 그렇게 섹시하더라 하루면 더 재워주세요 좀 아무래도 나는 그 사람 옆에 3년이나 지났어 다 끝난 얘 가지고 정말 왜 그래? 아직 안 끝났어 오늘은 그냥 안 재요 보스 내가 절대 안 재워요 내가 넌 진짜 확 돔초러울 테니까